안녕하세요. G타짠이 교수입니다. 한미반도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나 마이너스 5%에서 다시 말아올리고 있죠. 오늘 특징적인 사항이 발생되서 이것부터 점검하고 최종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보게 되면 AI 칩 대안으로 부상하는 광자칩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. 전기 대신해서 빛 사용에 적은 전력으로 빠르게 계산한다. 전자칩의 1000배 이상 효율을 보일 수 있다. 이게 바로 전일 전전일에 엔비디아의 주가의 급락을 이끌었던 요소인데 저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 지금 배터리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전기차 배터리를 전구체 배터리로 개발하겠습니다. 이거 한 7, 8년 걸립니다. 미래의 걸 지금 끄집어낸 거나 다름없고요. 자 초전도체 바로 상용화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. 이 부분이 주가를 급락을 시켰던 부분은 우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.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미반도체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게 돼요. 자 이때죠. 제가 이제 14만 6,700원 갔을 때 이 주가 급락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도와드렸던 영상인데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. 한미반도체입니다. 14만 6,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죠. 자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분명히 오늘 급락에서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. 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? 결국은 하나였죠. 자 한미반도체는 지금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 반도체 이 부분이 마이크론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왔었는데 하나 통해서 이게 양분화가 된다는 약간 악의적인 기사가 나와서 그래요. 자 지금 부분에서는 대주주의 매수 단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매수 기회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. 자 이때 매수 기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. 라고 해서 14만 6,900원의 여러분들 도와드렸어요. 실제로 지금 놓고 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. 14만 6,000원. 자 항상 이제 여러분들께 이때 전자공시사항을 통해서도 공시사항이 나왔죠.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? 4월... 6월 3일이네요. 자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. 히든 종목까지도 첨부해 드릴 거고 오늘은 받아들여야 됩니다. 라이브 채널 링크 취소까지도 보내드리겠습니다. 한미반도체. 자 찾아봅시다. 자 곽동신 부회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자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공시가 나왔죠. 그쵸? 아 제가 한미반도체 이거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4만원대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데 자 14만 3,124원 딱 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공시사항이 나왔죠. 실질적으로 반등을 해서 끝냈고요. 실제로. 그리고 나서 우상이랑 계속 나왔죠. 자 근데 지금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최근에 있었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. 자 거의 100%짜리의 공시를 이뤄냈죠. SK 하이닉스를 통해서. 사실 이때 논란이 있었던 건 뭐죠? 양분화된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왔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죠. 그쵸? 광칩에 대한 부분을. 자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어요. 자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? 지금 마이크로 N의 수주를 받았던 이때 다시 한 번 더 부러진 이슈가 있나요? 없죠. 없죠. 자 그리고 IR을 할 때마다 아마 주가를 상승시켰던 걸 다 아실 겁니다. 자 IR 일정까지도 여러분들 이따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. 곽동신 부회장 추가 회수 또 들어옵니다. 탐방을 좀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라이브를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거 이 부분을 제가 제일 권유해 드리고 권유해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좀 바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자 일단은 바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미반도체 탐방자료인데요. 곽동신 부회장 지분 매입 일정 제가 정확히 맞춰냈죠. 이 부분도 탐방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. 기관 IR 일정이 있습니다. 비공개 IR 활동이라서 ND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 이 부분까지 일정 첨부해 드릴 거고요. 히든 종목 지금 한미반도체처럼 오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은 한 종목 첨부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내드렸던 종목 어떻습니까? 정말 많이 올랐죠. 이따 한 번 보여드릴 텐데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고요.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010-4822-8706입니다. 자 이 부분으로 문자 한미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 보내드리고요.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 전부 다 담겨 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조정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. 자 이 부분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슈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죠? DI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전날 우리가 항상 하락에 대한 이슈를 알게 되면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엔비디아 보게 되면 몇 프로 빠졌냐면 전전일에도 6% 어제도 6% 정도 빠졌어요. 이 하락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있죠. 너무 올란다. 5% 시총 3조 달러 아래로 갔다.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오늘까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엔비디아는 오늘부터는 오를 것 같아요. 오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하나입니다. 뭔가 훼손된 게 있느냐. 저는 훼손된 게 없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라이브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 수급에 대한 현황을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죠? 기관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적인 수급이 느껴지는 거는 이 부분밖에 없죠. 그죠? 18만 9천원. 이 부분에 들어온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들짝날짝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결국은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12% 정도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, AH 반도체. 그죠? 이 부분에서 HBM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아요. 수주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부분의 중심에 있는 이 한미반도체 주가가 이틀 동안 지금 도합해서 몇 프로? 3% 채 빠지지 않은 거죠. 현재 기준으로. 근데 중요한 건 HBM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하이닉스 주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. 하이닉스 보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?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와 거의 동일 시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뭐죠? 맞아요. 중수형주는 빠질 때 조금 더 하락폭이 크잖아요. 근데 이 정도밖에 하이닉스 주가 빠진 것보다 덜 빠졌다는 건 뭡니까? 아 이 부분은 을 슈퍼 을이라는 표현이 정말 통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. 자 왜 그러냐면 자료에는 다 첨부해놨습니다만 HBM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? 수직으로 디램을 쌓아놓는 거죠.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칩과 칩 사이는 뛰어냅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옆에서 누가 자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콧소리나 소곤소곤 되는 게 노이즈처럼 들리죠? 이 부분이 붙어버리게 되면 결국 뭐가 된다? 맞아요. 이게 노이즈가 돼서 서로 간의 칩에 대해서 불량품을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. 우리가 이제 볼 때 HBM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대역 반도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. 10개를 생산하게 되면 보통적으로 고객사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몇 개 정도? 맞아요. 불량품이 한 4개 정도 나옵니다.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HBM의 불량품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미반도체고요.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놓잖아요. 붙어버리잖아요.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많은 데이터 빠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미반도체가 다루는 거예요. 결국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뭡니까? 아, 한미반도체는 지금 반도체 업종의 주축으로 맞아요. 입지가 굳혀져 있고요. 하이닉스에 날개를 달았고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까지도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 이 중대한 기로에 남아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부분 이런 조정조정들이 나왔을 때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.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전부 다 드릴 거고 단, 중요한 부분은 곽동신 부회장이 어느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기관 IR 일정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의 우상향 우상향 이 과정과정에서 이 디와이와 같은 HBM 반도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도 여러분들 드릴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저 개인폰입니다. 010-4822-8706입니다. 이 부분으로 한미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디아이 진짜 많이 올랐죠? 이전에 제가 드렸던 종목이 뭐였죠? YC라는 종목을 드렸죠. 결국은 모두 제가 이제 HBM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부분을 저점에서 전부 다 공약을 해봐라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? 아직 못 오는 종목 존재합니다.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나름 17조짜리의 LG전자의 시총을 넘어섰던 기업이잖아요. 우상향 그래프 나오면서 좀 더딤더딤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만 중소형주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?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운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릴 텐데 5개의 증권사에서 집중 투자 들어와 있습니다. 메이저 증권사에서 집중 투자했다는 건 무엇일까요? 결국은 맞아요. 한미반도체처럼 그 이상으로 2배, 3배까지 급등을 시킨다는 거죠.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.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더메이제스였습니다. 항상 중요한 건 산업군의 사이클 즉 뭡니까?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의 사이클을 인식하라. 항상 시장의 분위기는 뭐 최근에 제로 파울이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동결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. 근데 산업은 뭡니까?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AI칩 반도체에 대한 이 부분이 전세계적으로 지금 열광을 보이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서 업종에 대한 사이클에서 한미반도체의 수혜와 동일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걸 찾아봤더니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다는 겁니다. 010-4822-8706입니다. 한미반도체 분명 저점에서 제가 도와드렸고 앞으로도 커버해드릴 겁니다. 한미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매집주까지 첨부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채널을 좀 보여드릴 텐데 자 라이브 채널인데요. 오늘 있었던 부분들 보게 되면 동양철관도 오늘 순간적으로 좀 움직였는데 제가 10시 22분에 한번 이렇게 보내드렸어요. 자 동양철관 오늘 이제 이렇게 급등 나왔죠. 근데 오늘 실시간으로 시장에 나오는 정보들을 전부 다 보여드립니다.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건 한미반도체가 여러분들이 가장 가장 중요시 이야기겠죠. 자 언제부터 다뤘는지 한번 봅시다. 자 보게 되면 어 2023년 11월 그죠? 이때부터 한미반도체 급등 나온다. 엔비디아 공식 확인 중국향 신규 3종 반도체 칩 16일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. 라고 해서 실제로 이 때부터 도와드렸고 쭉 보게 되면 제주반도체 역시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어 2월 달부터 쭉쭉 이어드렸어요. 그죠? 그러면서 이제 어 있었던 부분에서 어떤 게 있었을까 이거죠. TC 본더 TC 본더 경쟁에서 한미반도체 하나에어로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린다 했을 때 아 요거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거 아닙니다. 반드시 받아내야 될 겁니다. 라고 했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곽동신 부회장 30억 30억 추가 매수했다 이런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도와드렸습니다. 자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.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빠른 정보가 올라갑니다.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 제 전화번호입니다. 010-4822-8706입니다. 자 이 부분으로 한미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.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승인 처리해 드릴게요. 자 시장에 나와있는 어 뭐 전반적인 산업이나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업종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은 한미라고 해서 보내주셔야 아 한미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구모방에 입성하셨구나 라고 해서 타점타점 나왔을 때도 순간적으로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지금은 매수 기회입니다. 여러분들 자 히든존목도 반드시 받아가시고 탐방자료까지도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십시오. 자 한미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부터 시작해서 고문빨 링크 주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